2017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이제 4강전 2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 베이스팅 파크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첫번째 4강전 이제 특단 특단 A.E.핑스와 건대 물소 팀의 경기 특단 A.E.핑스 팀이 김대은, 황상호, 김승종 소빈에 마운트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동시로노스의 수비 위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민과 정의성 선수가 유격수는 이재민 선수가 있고요 랩스, 빌더, 신성권 그리고 유격수 3구 때렸습니다 높게 바운드가 뛰었고요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토스 뒤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실칭으로 기록이 되겠죠 2명을 몸으로 물러들이면서 2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 4구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4명 크게 호흡으로 들어오면서 3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승식 안승민 그렇죠 안승민 당긴 타구 3루수 잡지 못했고요 2루 주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호흡으로 호흡으로 호흡에서 아웃입니다 지금 조하이츠 서성훈진 선수였나요 그러죠 네 위헌진 높은 타구 밀어줬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2루 2루 터널 폭을 활용한 지금 투구를 선보이기 위치죠 헛스윙 삼진 이렇게 1회 초 길고 길었던 솜씨로노스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3명의 투수가... 크로스 3 헛스윙 삼진 안승빈 이제 조금 투구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3불을 놓은 다음에 지금도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찬공을 안승빈 결정 지었습니다 세타자 연속 KKK 직선 외압쪽으로 뻔어 나가는 타입니다 탁으로 돌았구요 2루 주자 호민 1루 주자까지 호불호 불러들이고 있는 안승빈 선수입니다 2타.2루타를 건드리고 있는 안승빈 선수였구요 대단합니다 안승빈 선수였구요 지금 앞선 타석에서도 안타를 쳤고 지금도 안타를 쳤고 추수에서는 KKK 정말 야구를 혼대로 안승빈 선수인데요 혼자 하러 왔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저는 정말 잘 췄습니다 정말 잘 췄네요 잘 췄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3루 사실은 저게 저런 플레이가 이뤄졌어요 지금 잡은 안개타고 라인드라이브 3루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김경호 선수가 앞선 실수를 만회하는 멋진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슈퍼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와 이런게 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무서운 점은 아 높게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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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와 좌익수 오늘 있었던 타군이 가장 큰 타군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좌익수가 볼을 보면서 따라가길래 아 이건 놓쳤겠구나 싶었는데 네 와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데 좀 좌가됩니다 황산주 선수였거든요 잘 맞은 타구였었구요 끝까지 볼을 쫓아갔었던 황산주 선수였어요 지금 머리 뒤로 잡아있어요 아 긴장하고 견제를 저렇게 빠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10대0으로 팀이 앞서고 있고 충분히 타자되면 타자들의 집중이 상대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전기 때문에 위가 다 뚫려있습니다 몸점 삼진입니다 야 이걸 이곳에서 이제 몸쪽으로 가면서 가져간게 네 꽉 차서 들어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삼진 어 안승민 선수로서는 한심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 보셨죠 와 정말 대단한 쪽입니다 정말 못 보셨죠 이 쪽에 전 사자로서 되게 방응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확승이 삼진 이렇게 자신의 위기를 자신이 뛰어넘고 있는 3로 정면 아 아 지금 일단은 뭐 아웃 아 아웃 처리가 됐죠 네 이미 잡은 거 캐치하고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캐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일단 잡았고요 아 네 잡은 것으로 봤습니다 네 풀카운트 버킨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에 1루 세임입니다 정말 정말 1루스가 정말 잘 캐치해 줬는데 네 이 쪽은 아쉬웠습니다 네 유격수에서 좀 볼이 조금 멍혈이 살짝 굴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몸쪽을 멍혈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아 발이 빠르네요 네 주자의 발이 많이 빨랐습니다 좋은 경험이고요 그렇죠 추억이죠 추억이기 때문에 네 정희승 땅볼타구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굴러 들어간 공 3루 주자 호흡이 접수 11대0 아 제가 보기엔 풍실대 오마스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참 야구로 많이 해본 친구들 수에 대한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플레이들이니까 정성훈 높게 떴는데요 2루수 2루수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2루수 2루수 4스 fic 4 사운드 3루주자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라 Lunja 와 د전합니다 오늘 cực 3 세대 edge 0 9카운트 위라 2루 2루 성공 오 L 아웃입니다 멍혈이 1루단 와아.. 네 선지의 선수는 정말.. 맞네요. 아 지금 도루로 잡았습니다. 2로 도루로. 다시 한 번 보시죠. 정의승 선수였는데요. 정확하게 성공을 해주면서..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저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고 2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참 의미부여를 잘해주시네요. 유격수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대단합니다. 아 지금도 끝까지 공을 뿌려받았습니다. 슬라이딩 플레이가 있습니다. 만기타고..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냈는데요. 이후로 계속 날아서.. 초구 때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앞에 떨어진다 난상! 1로 돌아왔는데 2로까지! 2로까지! 아 가지 못하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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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네요. 네.. 7년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7년 동안 잘 즐겼던.. 부산에서.. 네.. 그룹 플레이가.. 10년에 내공을 볼 수 있는.. 갈까말까? 갈까말까? 네.. 아.. 또 돌아올 때 괜히 귀여운 거죠. 아.. 경희승 선수.. 아.. 상룩 방에 방금.. 글러브에 맞은 것 같으니까.. 네.. 네.. 주인공이.. 큰 합방으로.. 기자들이 한 번만 짜다가서.. 전부 중 조昨이어.. 공사대가.. 다시 한번 보려겠죠? 네.. 아.. 지금 했네.. 글러브에.. 낫게 되면서.. 정인선 승관 걸어 나가라고.. 이렇게.. 반대를 해주고 있었어요.. 유격수 정면 1회 스토스 1루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격수 정면입니다. 1루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중결승 두번째 경기 숭시로너스와 동서에이스와 숭시로너스의 경기 숭시로너스가 특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납득을 수 있는 한 점입니다.